안녕하세요. L.S. 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L.S. 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 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제가 9월 30일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1일 국군의 날에 아마 시청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쉬는 날이라 좀 자료를 하나 만들어보긴 했는데 뭐 워낙 지금 시장이 또 위축돼가지고 한국정신은 어렵게 어렵게 지금 2600까지 올라왔는데 더 위로 못 가고 2600도 비싼 구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이 좀 답답하고 또 여러분들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어서 한번 그것도 아이디어도 몇 개 좀 제시해 드리고 시장도 한번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방송을 한번 또 짤막하게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한국정신을 보면 좀 뭔가 막혀 있죠. 되게 답답하고 저도 그래요. 이게 정말 미국처럼 좀 빡빡 가든가 일본은 올해 오르기라도 있지만 일본이 또 급 나가니까 한국은 덩달아 빠지고 중국 급등하는 건 쫓아가지도 않아요. 한국은 좀 뭔가 정말 좀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거는 따라가고 그죠? 좋은 거는 쫓아가지를 못하고 그런 좀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10월이 시작됐고 좀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 미국의 금리 인안은 시작이 됐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미국이 또 재정제출까지 미국이 강건한 이유가 중국은 중국과 다르게 재정과 경기 연중까지 돈을 좀 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으로 돈을 푸는 거죠. 이미 정부가 돈 많이 푸는 거 알고 계실 거고 GDP 대비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막대하게 좀 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현재로서는. 나중에 걱정은 되죠. 너무 돈을 많이 풀어놔서 그 부분이 좀 걱정은 되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제 기준금리까지 이제 인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이 내용은 많이들 보여드린 내용인데 1974년 이후 10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미국은 거의 다 좋았고요. 특히 경기가 안 나쁘면 그러니까 지금 강건은 경기가 나쁘냐 안 나쁘냐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미국의 경기가 어쨌든 이렇게 서프라이즈 재수 이게 올라오고 경기가 나쁘지만 않으면 대부분 정신은 올랐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던 3번 빼고 이때 3번 중에 2번은 주가가 빠졌어요. 1년 후에. 근데 첫 인하 이후 74년도 이후로 10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번은 경기가 괜찮았거든요. 연착률. 그때는 100% 다 올랐고요. 평균 수행률이 20. 그래서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맞출 거는 뭐냐면 미국의 경기예요. 경기가 나쁜지 좋은지. 근데 95년도에도 미국이 금리 인하 한 적이 있는데 지금과 거의 비슷하죠. 95년도에. 그때 인터넷 시대가 열렸고 지금 AI. 또 그때 미국 정시가 어쨌든 랠리를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도 미국이 연착률에 성공을 했는데 근데 이게 경기 침체가 올지 안 올지는 사실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냐면 진화에 알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죠. 1970년 이후로 실험률 상승 국면에서 미국 경기 침체가 다 왔습니다. 보시면. 그죠? 이 점선이 다 경기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실험률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률이 추세적으로 꺾이면 경기 침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4.2니까 실험률이 4.3, 4.4, 4.5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실험률 상승이 이어지는지 이거를 후행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이번 주 금요일날 또 발표하겠죠. 그래서 경기 침체 8번 모두 다 70년 이후로 실험률이 동반됐을 땐 반드시 왔다. 이번에도 우리가 좀 늦더라도 실험률은 계속 확인을 할 필요는 있고 실험률이 너무 급등하면 시장이 한 번 또 막 흔들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계속 견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얘기들은 많은데 뭐 부양책이 또 효과 있겠냐 아니냐 뭐 여러 의견들은 있어요. 근데 일단 이제 외국계 증권사는 좋게 봐요. 게임 체인저 같다. UBS 노무라에서도 한 번만 하는 거 아니다. 더 할 것 같다. 190조 원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중국 빈민층의 현금까지 지급을 하고요. 코로나 때도 준 적이 없어요. 돈을 거기다가 이제 기준금리, 지준율, 재정부양까지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동산 경기 살아날 때까지는 돈 풀겠다는 거예요. 중국도 좀 급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가 세지 않겠냐. 그리고 뭐 여기서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이미 뭐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증시가 급하게 오르는 것도 기대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렇게 세게 나오니까 이건 좀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 중국의 그 부동산 가격 추이인데 뭐 끝도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분홍색 선이 붉은색이 부동산 가격 하락 거의 다 지금 빠지고 있는 거고 월병 판매도 잘 안 되고 그만큼 부동산과 소비 이 두 개를 타겟팅해가지고 이번에 잡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의지는 일단 좀 강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게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왔던 자료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할 때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 수출의 호재입니다. 순차적으로 신흥국에 돈이 들어오고요. 금리가 딱 꺾이면 정책금리가 떨어지면 신흥국 소비가 늘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소비 경기가 회복되고 우리나라 수출도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중국까지 그래서 버블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모르죠. 내년에 내후년에 올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양국이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 효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시에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우호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이디어 측면에서 지금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가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는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차손지 쪽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2차손지도 논란은 많아요. 이게 과연 회복되겠냐 지금 낙폭이 큰 건 안다 바닥은 갔다 근데 뭔가 올라가려면 이슈가 생겨야 되는데 그 이슈가 있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서 전기차가 어쨌든 많이 팔려야 배터리 기업들 주가가 오르는 건 명확합니다. 다른 정책 이슈도 좋은데 결국 전기차를 많이 팔 수 있는 뭔가가 생겨야 돼요. 그게 지금 기대감이 아직은 없죠. 근데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게 여기 보시면 유럽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입니다. 2012년부터 19년까지는 킬로미터당 130g 24년까지는 118g 탄소 배출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친환경차를 더 많이 팔아야 돼요. 그리고 25년부터 29년까지는 93g 2030년부터 34년까지는 49g 2035년에는 0g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뭐죠? 2035년부터는 탄소 배출을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아예 삭제되어야 돼요. 근데 25년부터 앞으로 5년 동안은 93g으로 낮춰야 되니까 전기차 판매를 늘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이브리드 갖고는 안 돼요. 볼보 말고는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기준 미달입니다. 그건 뭐죠? 전기차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가 전기차라도 많이 팔아야 되는 거고 또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 부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가 그냥 막연히 아예 뭐 언젠간 오르겠죠. 배터리 좋아질 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젠간 오르긴 하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어떤 모멘텀이 명확해야 주가는 추세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규제의 변화를 딱 우리가 보고 내년에는 적어도 유럽에서 벌금 안 내려면 저거 안 지키면 자동차 회사가 벌금 내야 돼요. 꽤 세요. 1g 초과 하는데 100만대 파는 전기차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있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00억 이상은 아마 벌금 내야 됩니다. 꽤 큰 거죠. 그래서 이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방법은 예 그 전기차 드라이브를 거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전기차 이 탄소 배출권 사와야 돼요. 볼보는 탄소 배출권을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규제를 맞춰놨거든요. 그럼 남는 탄소 배출 있죠. 볼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0그런만 킬로미터당 지금 발생을 한다. 그럼 나머지 43 남죠. 93이니까 이거를 어떤 자동차에서 판매할 수 있어요. 야 43그람 내가 줄게. 돈 받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규제를 맞출 수 있지만 근데 반대편에 있는 기업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이거 역시 비용 부담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로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규제를 맞춘 기업은 못 맞춘 기업한테 추가적으로 돈 받고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배출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죠. 전기차 전환을 빨리 한 기업들은 사실상 테슬라는 완전 전기차니까 중국의 BY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이 규정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기차 판매를 늘리는 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기차 시대 이 보고서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TN이라는 유럽의 친환경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은 분분합니다. 과연 이렇게 될까? 이런 의견은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유럽의 규제는 분명히 시작이 돼요. 내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거는 이제 그 보고서에서 나왔던 거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한번 적어본 겁니다. 피아트의 그랜드 판다 우리 한국의 이제 캐스터 일렉트릭이죠. 이름이 이제 인스터 그 다음에 내년에 테슬라 모델2 기아 EV2도 26년경에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저가차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한테 상당히 뭔가 좀 이제 그동안 기대감이 없었는데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물론 저가전기차가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쪽 또 한번 우리가 지금 뭐 많이 물려계신 분이라던가 포기하고 있던 분들은 어쨌든 좀 버텨봐야죠. 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서 그래서 한번 배터리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랑 반도체 바이오 3개거든요. 시총상 근데 바이오는 걱정 안 하죠. 반도체랑 배터리인데 반도체도 이미 낙폭은 큰 상태고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모멘텀이 좀 없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배터리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데 이런 모멘텀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왔던 게 그 10월은 2등 맞추기 게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치과총의 2위 역사가 있잖아요. 포스코 현대차 하이닉스 엘젠솔 다시 하이닉스 그때마다 이 업종들이 주도주가 됐어요. 그죠? 2007년도에는 중국의 경기민가 포스코 그때 철강조선 화료했고 2011년엔 차화정장세 자동차 정유화학이 주도주였고 2016년엔 반도체 슈퍼사이클 2017년까지 왔거든요. 18년 그래서 반도체 하이닉스가 2등 됐고 22년도에는 엘젠솔 상장하면서 배터리가 총 2등이 됐죠. 그 다음에 23년도엔 4분기에는 다시 AI 시대가 오면서 HBM 하이닉스가 2등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죠. 이거는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코스닥도 보세요. 최근에 알테오젠이 1등 했죠. 그치만 그전엔 에코프로 그전에 또 셀트리온 그룹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와 바이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코스닥만 봐도 지금 누가 봐도 코스닥은 1등 싸움이에요. 시총 근데 코스닥 시총 1등이 알테오젠이 지금 이제 경고해지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바이오가 주도준 거죠. 근데 코스피는 삼성이 워낙 세니까 시총 1등보다는 2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총 10등까지 이제 데이터인데 이 중에서 시총 10등까지 안에서 1등 제외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업종을 그랬더니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133조 2차전지 130조 이게 포스콜딩스 포함한 겁니다. 바이오가 112조 자동차가 94조 금융이 60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를 이끄는 업종은 이들 업종이에요. 이 안에서 서로 주거니 바거니 서로 싸우겠죠. 여기서 누가 2위 후보가 될 거냐 2위가 될 거냐 반도체에 와서 삼성바이오 혼자 넘긴 좀 어렵고요. 셀트리온 합치면 112조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갈 수도 있고 2차전지가 다시 약진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이닉스가 또 치고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하나투자증권의 그 보고서에는 바이오가 좀 유리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번 각자 판단해 보세요. 바이오가 2등으로 치고 갈 수도 있고 반도체가 힘을 내서 갈 수도 있고 저는 이 업종들은 다 괜찮다고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낙복하죠. 아까 2차전지도 나쁘지 않죠. 바이오는 주도주가 명확합니다.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금리나 실적 신약 모멘텀 생물보안법까지 자동차도 지금 좀 비리비리하지만 밸류업 기대감 여전히 높고 금융도 마찬가지 좀 쉬어가지만 고배당 주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이나 BMW가 좀 안 좋잖아요. 중국과 경쟁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현대차는 오히려 반사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인도에서 또 IPO 법인 하기도 하고 주주환원도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들 중에 누가 뭐 2등이 명확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 고르게 좀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차후에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이들이 모두 다 좀 동반해서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시장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먼저 시청 2위 그룹이 될지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실제로 될지 그건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텔레그램에서 그 시왕맨이란 분이 자료 올려주셔서 제가 채치 bt한테 한번 다시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수행률인데 대만 27% 수행률입니다. 대만 나스닥 홍콩 홍콩이 21%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19% 그 다음에 올해입니다. 연초 이유 한국은 뭐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이게 어제 기준이에요. 오늘 빼고요. 오늘 아니고 어제 기준으로 오늘 그러니까 제가 촬영한 시간 기준으로 지금 덧빠졌으니까 수행률은 더 안 좋겠죠. 근데 이거 보면 한국은 정말 처참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왜 이러냐 이거죠. 여러 이유는 있죠. 약세 이유 금투세 부담감도 있었고 근데 금투세는 지금 이제 뉴스 보니까 유예 가능성은 높은 것 같아요. 최소한. 그래서 조금 이제 우려는 좀 완화는 될 것 같은데 한국 수출이 지금 아마 4분기에는 좀 크게 성장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게 23년도에 이 하반기부터 이제 10월 11월 12월로 갈수록 수출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면 작년 4분기랑 올해 4분기 비교하면 이 높이가 너무 높죠. 이거보다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600억 달러 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몇 번 없어요. 600억 달러 나와도 그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600억 달러 안 나오면 오히려 수출 증가율이 확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출 증가율의 둔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하니까 그죠? 지금 먼저 반영해서 빠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빠진다고 주가가 무너지는 건 아닌데 수출 모멘텀이 바닥 짚고 돌려야 되거든요. 증가율이. 그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또 걸리니까 아마 그런 게 하나의 또 원인 같고 우리나라 삼성이 요새 실적 추정치가 꺾이거든요. 이익 추정치 꺾이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3분기 4분기 그러니까 저 컨센스 저 이익 추정치 올라가야 돼요. 저게 좀 약간 꺾이고 있고 그 요인들이 좀 작용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시바 시계로 이제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또 법인세 인상한다. 일본에도 금투세 같은 뭐 그런 얘기도 있나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세금부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엔하 강세를 좀 선호한대요. 그럼 엔케리트레이드 청사 우려 일본 니케이징수가 완전히 급락해버렸죠. 이거 불확실성. 근데 물론 증시가 저렇게 급락하면 급격하게 정책 변환을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 증시의 약세 이유인데 동대로 한국까지 좀 같이 빠지는 한국이 워낙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지금 수출이 망가지고 이익이 망가지고 그건 아니에요. 근데 모멘텀이 둔화되니까 못 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올해 연간 순이익 내년 이익 이게 전망이거든요. 어쨌든 추정만 보면 좋아요. 내년 역대 최대 순이익. 그죠? 근데도 지금 당장 이 추정책 꺾이니까 반영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맞다면 지금 주가 하락은 어쨌든 기회 구간 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PBR이 지금 0.9배거든요. 0.9배가 검은색 선인데 거의 이 아래에서 투자해서 실패한 적은 없어요. 더 빠진 적은 있죠. 위기 때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이런 때 제외하고는 0.9배 이 정도 이 라인에서 금융위기 때도 여기서 바닥 나왔거든요. 거의 0.9배 깨지면 더 싸게 거래됐다가 반등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 번 그래서 실패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싼 건 다 아는데 뭔가 한국 증시를 올릴만한 모멘텀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증시가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한국의 이익 레벨은 올라가고 있고 증가율은 좀 둔화되더라도 밸류는 낮기 때문에 지금은 도망가지 마시고 좀 잘 버텨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이런 이제 근거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세요. 진짜 이 코스피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 게 맞냐 이렇게 회의감 드실 수밖에 없어요. 정말 다들 좀 답답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좀 데이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시장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달 이슈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10월에 제일 중요한 게 10월 2일날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돼서 발표되고요. 10월 4일날 미국 고용지표 8일날 삼성인자 실적 발표했고 그 다음에 10일날 테슬라 로보택시 11일날 금통위 금리 결정 그리고 16일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들어가요. 그러니까 24일까지 아마존 실적이거든요. 막 저 또 실적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바로 V자 반동 어렵고요. 여전히 박스 꽂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빠졌으니까 하단부 내에서 좀 버티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려면 삼성인자 실적 발표도 지나야 되고 주요 빅테크 주요 빅테크 실적 한번 확인해야 돼요. AI 투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까지 우려들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방향을 나중에 위로 잡지 않을까. 그래서 좀 답답하시더라도 이런 좀 이벤트가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배우기 좀 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이제 자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말 뭐 화이팅하고 좀 기운 내라고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 뭐 이런 상황에서 참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참 어려운 장인데 좀 잘 인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수요일 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 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투자 플랫폼 투자 줄 Москв